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당국은 헬기 7대와 진화대원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과 별채 잔재물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체 발행을 검토하자 강원도의회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인 어제 원태경 의원은 총 사업비 1,490억 원 중 60%인 894억 원을 지방체로 충당해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원도의 국비 확보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안권용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마스크 프리 컨벤션센터를 세계 최초로 건립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접경지역 내 군 장병의 주소 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철원군이 공식 반대 입장을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철원군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역병이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원군의 보통 교부세를 계산해본 결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105억 원 증가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대비 7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접경지역을 위해 군인 주소 이전을 위한 법 개정보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접경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지역에 어떤 이득이 될지 의문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강행하면 커다란 후유증이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을 위해서는 도내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부터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찾아가는 행복교육지구 성장지원을 추진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예산을 공동 분담해 민관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태백과 화천을 시작으로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